인터뷰 한번만 더 나이를 먹어서 시끄러워 평소대로 좀 해봐 용기만 찾아요 저 되게 싫어해요 일단 피자 배달부 총각오면 대기주 완료하면서 한 번이면 충분하다 닌겐 두번째 방송 출연중이신데 인터뷰 좀 말 안하네 인터뷰 좀 뭐라고 말좀 해봐 그렇게 도도하게 나오지 마시구요 얘기좀 꺼지댑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와 관련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실탭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4차 도전인데 한말씀만 좀 오늘 한말씀만 좀 아 이거 뭐라고 얘기좀 뭐랄요 얘기좀 해주세요 말을해 말을 말씀좀 너 때리는거 아냐 노만간다 생각해 조용히 닭이랑 먹으랍니다 닭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터뷰 한번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전에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얘기좀 부탁드릴게요 말을 하라고 말좀 한마디만 좀 자지말고 말을 하라고 요즘 졸리신가봐요 죽으세요 눈이 막 감기네요 모 employers ALD 홀렸어? 아파 조심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